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의 대상은 절개지,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과 건축공사장이며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와 건설안전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수방대책 수립현황, 집안치마, 배수시설 및 수방자재 확보 상태, 감리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여부, 절개지, 주택사면, 옹벽의 균열 여부 등입니다.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 및 보강 처리하고 별도의 추가 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를 통해 조속히 안전조치하거나 안전계획 수립 후 이행하도록 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.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